영상 말씀해주시겠습니다. 미술상은 어려운데 작가 중심의 예술전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럴 때 작가 분들께 모여서 서로 얼굴도 확인을 하면서 서로 격려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이 행사 기간 동안 많은 좋은 일을 잃었으면 좋겠고요. 또 내년에도 좋은 예술전표가 함께 이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신가요. 고춧가루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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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뉴스 스토리 이번 가게들이 일상에서 이수로 식품이 바깥게 즐기고 기획된 아주 키워요. 감사합니다.